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뉴스 정치입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전환으로 인해 구조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 불안을 느낀 미국 3대 완성차 제조사 노동자들은 4년간 임금 4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고 이로 인해 미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역량을 미쳐왔습니다. 그런데 포드사가 노조와 잠정적인 하위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미경제가 성장했습니다. 바이온 annual rate of nearly 5% 연간 거의 5%로 annual 1년의 해마다의 연례의 이로 되시죠. 미경제가 성장했습니다. 연간 거의 5%로 바이온 annual rate of 여기 마냥 연간 거의 5%로 연간 거의 5%로 바이온 annual rate of nearly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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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에 이는 기대치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quarter, 4분의 1 그래서 the third quarter 3분기를 의미하고요. beating expectations beat, 뭐뭐를 연달아 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누구누구를 이기다, 능가하다. 이 beat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유용한 표현들을 뒤에 어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하여 기대치를 뛰어넘었습니다. 3분기에 이는 기대치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리고 매기 베스파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큰 진전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에 이때 drag은 방해물이란 의미로 쓰였구요. 동사는 질질 끌다 란 뜻이죠. 질질 끌다 또는 질질 끌리다. 그래서 항력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는 힘 그 외에 몇가지 의미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것에 큰 진전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에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것에 큰 진전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에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것에 바로 수주간에 걸친 자동차 근로자들의 파업 말입니다. 바로 수주간에 걸친 자동차 근로자들의 파업 말입니다. 유문장 처음부터요. good news on the u.s. economy it grew by an annual rate of nearly 5 percent in the third quarter beating expectations and as maggie vespa reports there is major progress in something that's been a drag on the economy the weeks long auto worker strik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